이번 시간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첫 번째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A4부터 A12 영역에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어요. 이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날짜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화면 불러오신 데이터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A4부터 A12 영역을 범위 정합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3월달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에 제한을 좀 두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우리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고요. 위쪽에 그림을 클릭하거나 글자를 클릭하거나 동일하고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이 뜨는 거고요. 글씨 부분을 클릭하시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저희는 날짜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해당 범위의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3월 1일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끝 날짜는 2021년 3월 31일 3월달에 대한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물론 3월에 0301, 03 이렇게 앞에 0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제한 대상 날짜를 입력하셨고 만약에 이 날짜가 아닌 3월달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 해당 셀의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3월달 데이터만 입력하세요라는 어떤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우리 엑셀 화면에 오셔서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제목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3월 매입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에다가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설명 메시지 작성을 다 하셨고요.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오류가 있다면 빨간색 이렇게 X자가 되어 있는 게 중지예요. 만약에 스타일이 다른 거다라고 하면 경고를 선택해 보시고 이렇게 느낌표가 표시가 되네요. 정보를 선택해 보시고 아 지금 문제는 중지가 맞네요. 중지를 선택하시고요. 제목 부분에 입력 오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3월 매입일자만 입력하세요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겠죠.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따로 뭐 두 줄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한 줄로 쭉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3월 1일이 아닌 4월 2021년 4월 1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네요. 취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성 문제 살펴보셨고 두 번째 유효성 2번 시트 클릭해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유효성 1번 시트에 대해서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트에 다시 클릭하고요. D4부터 D12 영역에는요. 하나약품, 한국약품, 틈틈 제약 목록만 목록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엑셀 화면에 오셔서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창을 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가셔서 현재 모든 값이 입력될 수 있지만 저희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하나약품이라고 입력하시고 한국제약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틈틈 제약이라고 입력합니다. 하나약품, 한국제약, 틈틈 제약만 입력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한을 좀 두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제목에다가 제조사 목록이라고 작성하시고요. 제조사 목록 한 칸 띄울까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설명 메시지에다가 아까 입력하셨던 하나약품 심표 한국제약 심표 그 다음에 틈틈 제약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어? 모양이 중지가 아니네요. 정보 I자로 바꿔주시고요. 제목은 제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사 오류 메시지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설명 메시지 표시가 되고요. 목록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실 수 있어요. 참고로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셨는데요. 지금 넣었던 유효성 검사를 해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신 다음에 모두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범위 정한 데이터 안에 범위 정한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을 설정하셨던 걸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맞게 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우는 거 설명할게요. 유효성에 오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와서 모두 지우기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목록 아까 선택된 게 해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다음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출제 유형 3번 문제 보시면 문제가 1, 2, 3, 4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만 나와요. 저희 이론에서는 다양한 예제를 다룰 수 있도록 4개의 문제를 같이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B4부터 B12 영역에는 현재 B4부터 B12 영역에는 문제에서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라고요. MOD 함수, 나머지를 구한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값은 12의 배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신 다음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 함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등호가 필요하시겠죠. 등호 입력하시고 나머지를 구한 함수 MOD를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MOD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B4를 클릭합니다. B4에 있는 데이터를 12로 나눴을 때 12의 배수가 입력된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겁니다. 12, 24, 36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의 배수의 데이터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나머지를 구하는 MO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따로 설명과 뭐 그 다음에 오류가 났을 때 메시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함수에 대한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는 생략을 했지만 시험에선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서 연습하셨던 방법처럼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D4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는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요. 골뱅이 문자가 포함되도록 입력되도록 하라고 했고요. 이메일 주소니까 골뱅이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골뱅이가 두 번째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첫 번째부터 입력되진 않고요. 두 번째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함수가 낮다 그러면 는 하시고요. S-E-A-I-C-H 갖다 놓으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팅이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개수로 구합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파인드 텍스트 어떤 텍스트를 찾을 거냐 우리는 골뱅이를 찾을 거고요. 위드인 텍스트 어디에 가서 찾을 건가 이메일 주소에 가서 찾겠습니다.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시작하는지 설정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라고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요. 대괄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생략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 함수는 이렇게 첫 번째 찾을 텍스트 두 번째 그 찾을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가 어디 있는지 넣어주시는 거고 시작 위치는 넣어도 되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확인만 하시고 ESC를 눌러요. 그 다음 D4부터 D12 영역에 와서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현재 모든 값인데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셔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S-E-A-R-C-H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파인드 텍스트 찾을 텍스트는요. 골뱅이를 찾을 거예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위대인 텍스트 어디에 가서 D4에 가서 찾겠습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시작 위치를 생략했다면 골뱅이를 D4에 찾은 값의 시작 위치가 나올 거예요. 골뱅이가 세 번째부터 있는데요. 아니 두 번째 있는데요. 아니 첫 번째 있는데요. 라고 값이 현재 S1 다시 골뱅이가 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V123은 다섯 번째 있으니까 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E라고 주면 골뱅이가 시작한 위치에 값이 구해졌는데 그 값이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가 라고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E라고 주셔도 되고 가로 안에다가 심표 E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E4부터 E12 영역에는 데이터 유효성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3.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4 이하의 값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몫을 구하는 Quotie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시기 전에 Quotient라는 Q 입력하시면 Quotient는 나누셈의 몫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안에 첫 번째 나눌 숫자 숫자 60을 두 번째 어떤 숫자로 3.3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몫이 구해지겠죠. 그 값이 문제에 나와있는 34 이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E4부터 2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와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는 Quotient Q 그 다음에 O T I E N T Q O T I E N T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단 O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겠죠. 분양평수가 있는 첫 번째 E4세를 선택하고 심표 그 값을 3.3으로 나눈 값의 몫을 구하는데요. 그 값이 작거나 같다 34 34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F4부터 I12 영역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요. 1차부터 4차의 합이 100이 되도록 보통 때는 100%가 입력되도록 이라고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합이 1이 되도록 100%라는 값은 숫자 1이거든요. 1이 되도록 이라고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에 나와있는 지시사항을 잘 보시면 되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의 값이 100%인지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우리는 F4부터 I12 영역을 선택하고 4행 5행 6행의 데이터의 합이 100%와 같습니까? 라고 값도록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입력의 값에 제한을 주고자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는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그냥 선택하면 F4부터 I4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F열에 있고 I열에 있는 거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 F4 눌러서 달러 F 그 다음에 4 달러 I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100% 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 따라서 100%가 아니라 숫자 1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지시사항을 잘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함수 예제를 우리 함수만 넣어서 작성해 봤고요. 만약에 설명 메시지나 오류 메시지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출제 유형 1번과 2번에서 연습하셨던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